남들은 투자를 꺼려할 때 이때 피터틸은 50만 달러를 페이스북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를 도표로 나타낸 거고요. 골드만삭스는 또 언제 했냐? 이때 있어요. 이때 이때. 자, 여기서 여러분 제일 궁금해 하신 거. 피터틸이 페이스북 투자에서 최초로 투자했죠. 페이팔 팔고 나서 최초로 투자해서 성공을 거뒀고 이걸로 피터틸이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피터틸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째,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셋째,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첫째,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서 어떤 의미를 뽑아낼 수 있냐면요. 빠르게 커가는 디지털 시장, SNS에 정통한 게 누구다? 피터틸이다. 피터틸은 뭐에 관심이 있다? 빠르게 커가는 디지털 시장하고 SNS에 관심이 많다. 둘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피터틸이 했던 게 뭐죠? 페이팔. 바로 디지털 결제죠. 디지털 독점 메커니즘을 쓰고 있고 그걸 수익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한테 그 노하우를 알려줬었죠. 자, 세번째,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가가 급락해서 닷컴 버블이 종말됐고 그 당시 침체를 겪었었죠. 이때 피터틸이 남들은 투자를 꺼려할 때 이때 피터틸은 50만 달러를 페이스북에 투자했습니다. 이때 지분이 10.2%. 그래서 몇 배의 이익을 거뒀냐? 3,400배의 투자 이익을 거둔 거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결국 뭐다? 역발상. 이게 우리는 현재 코인 시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망했다고 하죠. 끝났다고 하죠. 떨어질 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남들 안 한다고 망했다고 했을 때 오히려 투자를 했었어야 되죠. 특히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2월까지 해가지고 대부분 그때 비트코인 350만원대 할 때 다들 뭐라 했냐? 기사에서도 뭐라고 했나요? 전부 다. 끝났다고 했죠. 망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 이렇게 떨어져서 350만원대 해가지고 다시 지금 1,100만원대 와있는데 이때 투자할 거라고 다 생각하시죠? 이때 남들 망했다 했을 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미 돈을 벌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라는 거는 누가 막 하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자기 그릇인 것 같아요. 자기 그릇만큼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확하게 지금 이오스 블로건의 피터틸이 얼마나 투자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한 10% 취득한 거 봐서 이오스가 40억 달러를 모금을 했었잖아요. 토탈 피터틸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 꽤 적은 양은 아닐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지금 투자한 거 봐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를 도표로 나타낸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누가 투자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2004년 기업 가치가 4.9밀리언, 그러니까 490만 달러 별로 안 했을 때죠. 원 빌리언도 안 됐을 때, 막 바닥일 때, 이때 피터틸이 투자했습니다. 이때요. 피터틸이 얼마나 동작이 빠르냐면요. 여러분들, 이분 기억나세요? 제가 저번에 영상 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때 왜 리자청이라고 홍콩 제1부자라고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분 있잖아요. 이분 이분도 빠른 편이에요. 이 정도에 있었으면 2007년 2008년에 이분 또 투자하고 7년에도 투자했었어요. 7년에 투자하고 8년에 또 추가로 투자를 했는데 이분이 여기 투자할 때 이미 기업 가치가 15밀리언이었잖아요. 이 당시 1밀리언도 안 할 때인데 몇 배예요, 벌써? 피터틸이 얼마나 동작이 빠른가요, 그죠? 이때 투자하고 골드만삭스는 또 언제 했냐 이때 있어요, 이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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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삭스 투자했어요. 이 가늠이 안 가시죠? 제가 계산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가늠이 안 가시죠? 자, 리자청 리자청이 이렇게 했었을 때 15밀리언이잖아요, 여러분 15밀리언 빌리언이니까 여기 공세계에다 하면 밀리언 되겠죠, 그죠? 맞죠? 거기다가 당시 기업 가치가 4.9일 때 피터티 투자했잖아요. 그럼 4.9 나눠볼게요. 페이스북이 3천배 이 정도 튀었을 때 리자청이 투자했어요. 홍콩 제1의 부자가 이렇게 투자했고 골드만삭스가 대충 보면 50빌리언 쳐볼까요? 50빌리언대 기업 가치가 50빌리언대 투자를 했는데 이때 피터티 투자했을 때 4.9였으니까 골드만삭스는 페이스북 가치가 1만 배 1만 배 오르고 나서 투자를 했었어요. 1만 배 올랐을 때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1만 배 투자했는데 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투자했냐 여러분들 이거 2011년까지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그거 뒤로 어떻게 올랐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랐어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60빌리언 이게 페이스북 기업 가치예요 단위는 빌리언이고 빌리언 단위 똑같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IPO 여기서 상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른 거예요 어디까지 올랐죠? 600까지 600빌리언까지 올랐죠 2004년에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피터틸은 아직까지 여기 일부 가지고 있고 계속 여기서 팔고 팔고 팔았죠 상장하고 팔고 팔고 팔았죠 여기 보시면 2004년에 투자해서 페이스북 전체의 10.2% 지분 이 어마어마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12년에 이제 오픈하니까 이때 매각하고 12년 8월에도 매각하고 언제 16년에도 매각하고 17년 최근에도 매각하고 그래도 남은 주식이 얼마 있다 그래도 남은 주식이 6만 개가 있다 페이스북 지금 정점 찍었는데 더 오를까요 여러분? 아니 보세요 코인도 똑같아요 아직 뭐 오르지도 않았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 얼마 시작했어요? 0원에 시작했잖아요 지금 뭐 엄청 올랐느니 다들 그러시죠?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페이스북 통해서 우린 봤어요 그럼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또 계산기 또 드려볼게요 자 600빌리언이니까 공 3개 더 붙이고 최초 투자 얼마였죠? 아까 4.9였죠? 최초 투자 그럼 600 나누기 4.9 자 그럼 페이스북이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배 올랐냐 12만 2천 12만 2천 배가 올랐어요 이 정점까지 12만 2천 배가 올랐어요 이러면 끝난 건가요? 너무 올라서 이오스가 뭐 천원이라 따졌을 때 100배 1000배 올라도 아니 페이스북이 12만 배 올랐는데 그만큼 파급력이 있으면 그만큼 올라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 스케일을 좀 알고 같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이오스 이오스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오스가 지금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2004년 그리고 지금 한 모금 끝나고 한 1년 지났잖아요 이쯤에 있다 칠게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면서 주가에 반영돼서 쭉 올라왔었죠 전 이오스도 그렇게 타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인을 사고 나서 당장 오르길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개발진들에게도 개발하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통 한 2년 정도 보고 있고 앞으로 한 1년 뒤에는 뭔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2년 3년을 놓고 봤었을 때 페이스북이 15빌리언까지 갔잖아요 어디 시작해서 4.9밀리언부터 시작해서 15빌리언이잖아요 여기다가 4.9밀리언 다시 다시 할게요 자 3천배죠 3천배 여기까지 그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1년 2년 3년 사이에 나왔을 때 제가 뭐다 3천배 나왔다 이오스가 여러분 40억 이오스가 4빌리언 그러니까 40억 달러만큼 모금을 했었고 발행량이 10억개잖아요 그러면 한 개당 4천원 근데 좀 더 싸게 쳐볼게요 이오스 그냥 천원에서 시작한다 할게요 거기에 3년 뒤에 이오가 3천배가 된다 페이스북처럼 이오스 300만원이에요 제가 처음 영상에 제일 가장 먼저 올렸던 영상에 그 계산방식은 조금 다른데 그때는 5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물론 탈비트가 전제도 좀 돼야 됩니다 저는 근데 비트가 어느 정도 오른다 했을 때 비트도 많이 오를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전 보고 있고 탈비트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리플도 그렇고요 다 똑같아요 그만큼 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를 자격이 있다 이게 정말 실현화돼서 상용화된다면 게다가 지금 이오스 블로거니 지금 개혁하고 있는 게 뭔가요 또 하나 프로젝트 그렇죠 보이스 SNS 보이스 그것도 지금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SNS를 통해서 실제 사용이 돼가지고 파급력이 있었다 실사용까지 들어갔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뭐 이게 뭐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 이런 투자의 안목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투자한 피터티를 보고 그리고 뭐 우지안도 있고 마이크로 노브걸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페이스북도 사실 돈만 주고 투자하려다가 피터티를 지도까지 해줬고요 자 이게 왜 가능할까 마지막 슬라이드 바로 트럼프의 핵심 조언자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캠페인 때 125만 달러 기부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요 100만 천만 천만 1억 10억 약 한 한 20억 조금 안되겠네요 그 돈을 트럼프 캠페인에 기부를 했고요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2016년에 당선되고 나서 기술정책 고문으로 바로 앉았습니다 이 당시 팀쿡하고 스페이스X에서 미국의 IT기업 대표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는데 트럼프 왼쪽에는 부통령 앉았고요 여기 바로 옆에 피터틀이 앉았습니다 그림자 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씁니다 체스하고 스타트업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를 적재조수에 배치하는 것에 능통하고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안되는 걸 되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트럼프 재선 만약에 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피터틸 피터틸과 연관된 기업들 IT기업들 그리고 그가 기획한 것들 미국 정부에서 막을까요 정부기술정책 고문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상황 속에서 있고 미국 기업들이 사실 지금 해외의 자금들을 많이 거기다 축적을 해놨는데 트럼프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인하했죠 그래서 이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미국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자꾸 그렇게 유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피터틸이 트럼프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피터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비단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피터틸과 관련해서 그에 관한 기업들 기업들하고 다양한 벤처 캐피탈 그리고 또한 워렌 버핏과의 비교 그리고 그의 나이로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와 있는지랑 다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 성장 얼마나 현재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네모박스에 있는 것인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미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아 떨어진다 끝났어 하다가 결국은 이만큼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 성장세 IT 산업의 성장세는 지난 영상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파급력이 높다 페이스북이 전 세계 5위 안에 들 수 있는 기업이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 미국의 시총이 높은 기업들 가치가 높은 기업들 대부분이 IT의 기업이라는 점 그 점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드렸고요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소식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